안녕하세요. 사주 명략으로 여러분의 재능과 그리고 심리를 연구하는 니고입니다.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요. 드디어 초급과 중급 과정이 끝났어요. 그리고 고급 과정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인데요. 고급 과정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고급 과정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심화, 부충이란 내용이 들어가지만 초급과 중급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예시들을 들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너무 쉽게 그리고 접근하기 편하게 사주를 풀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급 과정을 가는 데 있어서는요.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많이 넣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급 과정과 그리고 리고의 사랑하는 이야기 이 두 가지를 서로 번갈아가며 넣을 예정이에요. 앞으로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급 과정까지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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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